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태평양 물산 주식회사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이며, 근무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입니다. 경력과 학력 업무가 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자 하는 서울 남부장입니다. 주식회사 한주라이팅에서 전자부품 제품 조립검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이며, 근무진은 경기 성남시입니다. 경력과 학력 업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자 하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서 데스크 안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이며, 근무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 업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자 하는 제주주사입니다. 의왕정음학교에서 서비스 단순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이며, 근무진은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경력과 학력 업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자 하는 경기지사입니다. 카페 여홍에서 음료조리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이며, 근무진은 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 업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북지사입니다. 평안주식회사에서 세탁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이며, 근무진은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 업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강원지사입니다. 코코네에서 안마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2일까지이며, 근무진은 서울특별시 강남도입니다. 경력과 학력 업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동부지사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에서 총무 및 일반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5일까지이며, 근무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 업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동부지사입니다. 쿠팡 주식회사에서 총무 및 일반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7일까지이며, 근무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 업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서울동부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688-1569로 전화해서 각 담당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